하나, 둘, 셋, 넷! 시작하죠! 영상 보기 전 좋아요를 누르는 당신은 진정한 인사! 어때?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아이 나 그만해!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알았어, 그만할게. 어? 누나가 왜 순순히 그만두지? 다시 바로 할 거니까! 아이 아이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아이 아프다고 아프다고! 그러니까 누가 내 아이스크림 마음대로 먹으래! 아니 깨! 사만 안 도다 진짜! 아 아파 아! 아이 진짜 친구 누나들은 다 잘해준다는데 누나는 왜 저를 도대체해! 제발 저희 누나 좀 변하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요! 어? 뭐야? 어? 이게 뭐야? 누나를 바꾸고 싶나요? 누나 때문에 힘든 당신! 인형에 스티커만 붙이면 누나가 바뀝니다! 어? 이건 봉자 누나? 좋아! 정말 바뀐다는 거지? 그렇다면 동생밖에 모르는 누나? 자! 붙이면! 뿅! 뿅! 아무 일도 없는... 봉두야 봉두야! 어? 뭐 뭐야?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어딨어?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내 동생 뽕두 보고 싶어서 그러지! 에? 누나 갑자기 왜 그래? 뭐가 갑자기야! 이 누나는 우리 뽕두! 내 동생 뽕두 밖에 모르는데! 아 진짜! 아 뭐야? 진짜로 누나가 바뀐 건가 보네? 인싸! 헤헤헤헤헤헤! 아까 아, 자, 누나, 왜 계속 날 그렇게 쳐다봐. 우리 펑둑 게임하는 모습이 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니. 너무 부담스러워, 누나. 나랑 뭐 다른 데 쳐다봐. 아, 누나는 우리 귀여운 펑둑만 쳐다볼 거야. 다 필요한 거 없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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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목말라. 목? 목이 말라? 우리 펑둑을 목마라면 안되지? 잠깐만, 기다려. 어? 우리 뽕두 뭐 마실래? 누나가 우리 뽕두 뭐 될지 몰라서 이거 좀 다 가져왔다! 에? 음료수를 이렇게나 많이 가지고 온다고? 누나, 나 그냥 사이다만 마시면 돼, 사이다! 사, 사, 사이다! 아, 왜 이렇게 놀래? 이 중에 사이다은 없어! 아, 봉두야! 누나가 지금 나가서 사이다 사올게! 잠깐만 기다려, 알았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기다리는 편이다! 아, 누나... 누나, 누나 괜찮아, 괜찮아! 아, 어딜가 어디! 그냥 이 중에 아무거나 마시면 된다고! 아, 누나, 누나! 뭐야? 뽕두, 뽕두! 여기 사이다 가져왔어! 이렇게 빨리 다녀왔다고? 뽕두! 뽕두, 여기 사이다 마셔! 아니, 아니... 여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알았어, 맛있게...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정말 부담스럽네... 누나, 더운데 그러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쉬어! 아, 우리 뽕두 덥구나! 그럼 뭐 필요해? 소풍기, 에어컨, 불틀? 뭐, 말만 해, 뭐가 필요한데? 아니, 뭐 필요한 거 없어! 아, 뭔데? 말만 해! 이 누나는 우리 뽕두를 위해서 모든 춤 다 해줄 수 있어! 뭐가 필요한데, 말해봐, 말해봐! 아, 그, 그, 그럼! 팥빙수를 좀 먹... 팥, 팥, 팥빙수? 우리 뽕두 팥빙수 먹고 싶구나! 잠깐만 기다려! 기다리라, 팥빙수! 저, 저, 누나! 저 냉장고에 팥빙수가 있어! 아휴, 얼마나 맛있는 걸 사 오려고 그래... 근데 좀 부담스럽긴 한데... 나밖에 모르는 누나 괜찮은데? 인사! 아니, 이 누나는 팥빙수 사러 어디로 갔길래 아직까지다, 어? 어? 영통해봐야겠다... 누나! 어딘데 안 와? 아, 뽕두야! 누나 지금 북극이야! 북극? 아니, 거길 왜 갔어? 아, 우리 뽕두가 팥빙수 먹고 싶다고 해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깨끗한 얼음캐로 북극이 왔지! 아, 누나! 거의 얼음 다 캤거든! 금방 돌아갈게! 누나, 누나! 이게 무슨 소리야! 뽕뽕뽕이다! 안돼, 덜 가! 누나! 이거 내 동생 뽕뽕뽕이야! 얼음이가 돼! 뽕뽕뽕 가리나! 어, 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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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나! 누나! 봉투야! 누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미안해 누나가 얼음을 구해오려고 했는데 누나! 누나! 안 돼! 안 돼! 나밖에 모르는 누나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이건 안 되고? 좋아 차라리 이게 죽겠어 말없이 챙겨주는 누나를 붙이면 변한 건가? 어? 뭐야? 누나! 누나 어딨어? 모르겠다 여기 나가야지 왜 놓고 막 이렇지? 뭐야? 깜짝이야! 누나야? 왜 그래 누나? 뭐야? 리모콘? 누나! 누나! 어디 가! 말도 없이! 잠깐만 이게 말없이 챙겨주는 누나? 뭐 이렇게 극단적이야? 아 놀래 놀래 아 목말라 아 놀래서 목마르네 왜 왜 왜? 뭐야? 물이야? 아니 누나! 말 좀 해 알겠어 마실게 고마워 앗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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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도대체! 아이 진짜 말없이 챙겨주 누나 너무너무 싫어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이것도 아니야 그럼 마지막 듬직한 누나? 그래 형처럼 듬직한 게 최고지 이 듬직한 누나를 부치면 어? 바뀐 거겠지? 아 근데 배가 고프다 라면 끓여 먹어야지 아 라면 아주 잘 끓여졌구만 아 뜨거운데 너 잡을 거 없나? 번두야 기다려! 뭐야? 누나? 아니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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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번두야 뜨거운 냄비를 만지다가 탈출 쓰고 했어 이 듬직한 누나에게 맡기라고 누나 뜨거워서 걱정했는데 근데 누나 진짜 짱이다 완전 듬직해 아하하 이거 자꾸 위험한 세상 내 동생은 내가 지킨다 우와 정말 최고야 최고 자 가자 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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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라면 먹는데 지금 뭐하는 거야 이거 위험한 세상 무슨 일 생길지 몰라 내 동생은 내가 지킨다 누나 누나 여기 집이야 집 집이 뭐가 위험해 누나 아 진짜 뜨거워 뜨거워 뭐 뜨거워 안 돼 위험하면 안 되지 아이 지 누나 쟤 뭐하는 거야 이 정도 뜨거운 거 먹다가 이 통장에 다 데워버릴 수 있다고 아니 그렇다고 지금 물을 왜 찬물을 부어 내 동생은 내가 지킨다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진짜 아이 진짜 아이 진짜 이거 차가워서 맛이 하나도 없어 진짜 아이 누나 위험해 엄두야 왜 왜 왜 왜 또 왜 지금 대생명체가 너를 노리고 있어 아이 대생명체가 뭔데 어때요 위험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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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잖아 파리 파리가 날 왜 노려 달인 녀석 다신 나 탐하지 마라 내 동생이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뭐야 뭐야 어 이뻐 선물 샀는데 택배 했나 보다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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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선물 택배 택배 아 그래 이뻐가 엄청 좋아하겠지 잠깐 이 위험한 세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방금 조심해야 된다고 아니 누나 이거 이뻐 선물이야 내가 사준 이뻐 선물 왜 그래 왜 그래 폭탄 여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선물이야 왜 그래 잠깐 잠깐 왜 그래 이거 폭탄이다 아니 아니야 폭탄이 아니라 위험해 안 돼 폭탄 위험해 넌 내 동생 부분들을 위험하게 할 수 없는지 폭탄 폭탄 위험해 폭탄 안 되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위험해 줘 줘 이거 이뻐 주려고 산 알람식이란 말이야 어쨌든 내 동생은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냐고 바뀐 누나들이 더 이상하잖아 제발 동자 누나 원래대로 돌아와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놀러와줘 지 다다라라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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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